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오늘은 이 말구미 젤리를 푸딩으로 변신을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어? 뭐야? 이거밖에 없네? 자, 이 말구미 포도맛 젤리입니다. 자, 이걸 뜯어서... 마이구미를 넣고 여기에 이제 물을 덮습니다. 마이구미 젤리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걸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짠, 다 됐다. 오! 마이구미 어디갔어 이거? 다 녹았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잘 저어줄게요. 자, 저어서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uro 가자. 자, 저어서 냉장고에 넣어줘요. 아.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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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됐다. 아, 물을 너무 많이 부었었나보다. 여기 보면 푸딩이 만들어져 있어요. 자, 그러면 종이컵을 뜯어서 푸딩을 접시위에 올려놓을게요. 떨어져. 뭐야? 이거 왜 이래? 음, 맛은 맛있는데? 뭐야? 뭐가 잘못된거지? 자, 이것도 뜯어볼게요. 뭐야? 이것도 그래. 아, 왜 이래? 어, 왜 이래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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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